뭐야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윤가훈이 지가 윤가훈이면 다야 얼마나 잘났길래 자기 걱정해주는 사람 마음까지 이렇게 봤니 내 친구 아니야 저 사람들이랑 뭘 하라는 거야 진짜 장난을 사람 몸에 있는 정전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앞으로 놔두고 어디 혼자 가면 진짜 혼난다 이번엔 충전을 좀 제대로 해가야겠다 길게 여기서 같이 자자구요? 네가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뭐라도 주면 내가 밤새 그걸 잡고 자겠다고 하이 굿모닝